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자들이 각종 보조금을 자기 돈처럼 쓰다가 적발됐습니다.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빼돌리거나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돈을 챙겨왔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나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서류를 일일이 살피며 자료를 확보합니다. 경기 안산시 한 지역아동센터인데 이곳 시설장은 아이를 돌보라고 준 지자체 보조금 2,3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썼습니다.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을 쓰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화성시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은 한술 더 떴습니다. 돌봄아동이 밥 굶지 말라고 준 급식비 일부를 자기 자녀 등록금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급전 돌려막기까지 3천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시설장은 통장을 함께 쓴 건 맞지만 돈을 되돌려놨다고 주장합니다. 이 밖의 인건비 1,100만 원을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 보험료로 사용한 50대 시설장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도 하지 않고 5년 동안 장애인 20여 명이 낸 이용료 2억 9천만 원을 챙긴 비영리단체 운영자 40대 남성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운영자는 친인척을 장애인 활동사로 등록해 급여지원금 4억 8천만 원도 받아 챙겼는데 정작 장애인에게는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화장실에 못 가게 하고 물과 음식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